바로 앞에 16장 16절 말씀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일이 태어나고 13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스마일이 13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바르미치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유대인 남자 13살이면 그때부터는 어른 취급받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 심지어는 결혼, 자산 구입 이런 것까지도 어른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회당에서 앞에 나와서 토라 읽을 수 있는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모든 면에서 어른과 똑같이 대해준다고 합니다 이스마일이 13살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이제 다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이 아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이 아이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준비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몸에게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런 약속은 주셨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늙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살의 여종 첫 이집트 사람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일에게 나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이제 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 일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알지 못해서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최선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냥 이것으로 감사하고 받아야 하는가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요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셨는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어로 I'm God Almighty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원어에는 이 전능한 하나님인 God Almighty가 El Shaddai라고 되어 있습니다 El Shaddai를 이렇게 God Almighty라고 번역을 한 거죠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이 El Shaddai를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All Powerful God이라고 라틴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El Shaddai를 이렇게 God Almighty라고 번역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Shaddai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공감 가는 의견은 말하자면 길흉 화복의 주제자, 주권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Shaddai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El Shaddai라고 표기되고 있을 때 그때의 컨텍스트가 주로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혹은 그 복을 뺏으시거나 생명을 뺏으시거나 혹은 그를 지키시거나 또 죽이시거나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이 El Shaddai라는 표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l Shaddai가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제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문맥에서도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시리에 빠져서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은 없나 보다 이 종에게서 낳은 애굽 여자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나 보다 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조금 식어가고 있을 때 자신에게 그만큼의 복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에게 얼마든지 복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 너에게서 얼마든지 거두어 갈 수도 있는 하나님 너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엘 샤다이라는 이 이름은 God Almighty 물론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The sovereign God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엘 샤다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엊그제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단과 하와에게 이 축복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죄로 관용해서 홍수를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고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만들기 원하시는 그 인류 공동체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워드플레이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Exalted Father 혹은 My Father is Exalted The Exalted One is My Father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첫 아들 아브라함을 낳고 첫 아들 낳고서 네가 나를 높였다 네가 아버지 나를 높였다 그런 의미로 붙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고 My Father is of Multitude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그거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하면 아브하몬이 되는데 그것을 조금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뒤틀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초벽에서 나온 서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어 저 사람은 그래서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겠죠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밀당의 고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한번 만나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 달, 1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다가 믿음도 좀 연약해지고 믿음이 좀 흔들릴 때쯤에는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떠날 수가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특의 밀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교제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흐트러질 때쯤 다시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또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원한 후손이 누구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가르쳐주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이 개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아들 하나 낳고 싶었을 뿐이죠 아브라함의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이 만나는 접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그 접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가르칠 때 이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바람들 개인적인 소원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눈에 띄고 돕고 싶은 이들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필드에서의 이런 경험들을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의 계약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약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물론 인간 측에서 하나님과 협상해서 얻어낸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딜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로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준 언약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도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장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맺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글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처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르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은혜의 언약이 이제 17장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구체적인 조항의 계약서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처음 들었을 유대인들은 처음 이 말씀을 듣고 배웠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구나 이제 막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이든지 잊고 있었던 잊을 뻔했던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고 거기서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그냥 종교를 기독교로 정했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뒤에는 나는 알지 못했지만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이 언약 가운데로 내가 뛰어들게 된 것이구나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셨어요 원어에는 메오드 메오드라고 너를 심하게 심하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온 세계 열방에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는 민족들이 나게 하며 라고 하신 말씀대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2장 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루 타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15절 말씀도 보면 아내의 이름도 사례에서 사라라고 바꿔주시거든요 사례는 마이 프린세스라는 뜻이고 사라는 로얄 프린세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빠에게 예쁜 딸이었던 사례가 아니라 왕가의 왕실에 왕들을 낳는 왕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런 만남 가운데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만들어 오고 계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하지만 정말 신실하게 그 계획들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 가운데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스토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1절 말씀에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자 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들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미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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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